안녕하세요. 에디로봇 전문가 임상빈입니다. 혁신적인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회사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실제 로봇을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영업 관련해서 많은 팀과 해외 바이어드 상담도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로 MIT 미디얼랩에서 제가 스크래치를 만든 교수님을 만나다가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여러 선진 IT 교육 현장들에 많이 갔었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반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입시나 교과 성적에 매달려 사는 아이들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미션 중심의 교육들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한국에 돌아가면 공학 교육이라고 소프트웨어 교육하는데 뼈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둘 다 만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로봇공학교로서 저는 로봇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니까 연구하는 기쁨도 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이 교구를 보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만족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사업에 우리가 일부분 하고 있구나라는 보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교육적인 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낮아요. 또는 하다보니 바로 질려요. 또 뭐 이런 것들에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 자체가 사실 제품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 교육에 대한 이슈가 항상 더 많이 교육 쪽 에디테크 상품에는 더 중요한 거고 대응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로봇 분야는 겉에 잘 보시면 뼈대로 되어 있고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카이스트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대학들 또는 이공계 대학들을 쫙 보면 그 안에 가면 기계 설계하는 분야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전자 쪽 관련된 분야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또 전산 소프트웨어들 이쪽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공학의 분야인데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융합돼야지 로봇이 나오거든요. 로봇은 그래서 어떤 한 학과를 만드는 거보다는 어떤 여러 개의 종합적인 분야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융합학문에 좀 가까워요. 네 로봇 분야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면 그리고 전자적인 면 다 이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된 학문인데 이 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 당면한 문제나 인류가 당면한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 산업적인 것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푸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계속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AI가 강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에서 봤을 때도 그 소프트웨어나 공학 기술 관련된 그런 분야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 또 로봇에 대한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쪽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계속 활성화된다는 것은 직업이 많이 창출된다는 거고 그 직업에 관계된 그런 분야가 진로가 계속해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봇에 관심을 가지려면 로봇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많이 고민하다 보면 아이들의 창의성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힘들을 계속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유도하시되 로봇들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그 로봇을 사용할까 또는 저런 옷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계속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로봇 관련 동영상이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찾아주셔서 또는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하고 똑같을 텐데 아이들이 로봇 자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면 또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민보다도 로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많은 회사들이나 또 사람들은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쓰고 있었나 그리고 또 그 로봇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나 또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그런 용도나 목적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사실 더 넓어질 겁니다. 로봇은 사실 사람을 위한 도구이지 로봇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넓은, 사람을 중심으로 로봇을 고민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